그.. 좋다 좋다 거점 가져가자 아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애들이 못하지 않아요 우리팀 애들 못하지 않아 아하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끝까지 좀 봐야돼 이건 봐야돼 이건 봐야돼 이건 봐야돼 이건 봐야돼 아 나 언제 태어나 오케이 겐지 나.. 어어어 겐지 나이스 겐지 나이스 그래그래 우리가 지고있다가 거점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주는거 보면은 애들이 딱 저거야 멘탈 약한 애들 아니고 어 기본하는거야 좋습니다 쟈비함 흠 흠 흠 아 흠 흠 흠 흠 으 이 맵은 좀 극혐이야 이 맵은 진짜 정클에 좀 힘쓰기 어려워 이 맵은 차라리 이런 데로 갇혀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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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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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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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피 좀 먹자 이 자식들아 아 얘네들 거점 다 버리면서 해지네 어? 우리 팀 라인하는 때 거점에서 빠져 아니 저 바보 같은 자식 이 거점이 나보고 점령이란데 아하 해지네 자리아 컷해야돼 자리아래 역시 이래서 자리아 컷해 컷해야돼 자리아래 와 뭐야 이거 미친 어 맞박이 형 왔네 맞박 형 들어와 맞박 형 들어와 메이 해야지 메이 이거까지 하고 하자고 이거까지 하고 하자고 아 이거 역시 메이야 아냐 무조건 메이야 어 맞박이 형 메이 해야돼 맞박이 오늘 메이 하고 진짜 딱 만약에 보면은 이게 만약 메이 때문에 지잖아 어? 그 사람 잘해서가 아니에요 메이어서 이긴거지 그 정도야 메이가 자 한번 뺏어보자 거점 뺏어봐 어? 내가 거점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안 미친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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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죽이려고 이 자식이 이거 아 아 메이 아! 메이 이겼어 아 메이 이겼어 메이 이겼어 이거 이겼어 뭐야 이거 얘네들 뭐야 아니 미친 얘네들 뭐야 아니 미친 얘들아 거점이 이렇게 뺏기고 있었어? 할만한데 이거 아 아 이 맵이 조금 내가 힘을 못써 이 맵이 동그라미 파있어가지고 되게 애매해 정플에 쏘기가 아 밖이에요 그래요 정모? 그런데도 나가? 진짜 싸인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여기 좋지 여기 정크 좋아 여기 여기 정크 나쁘지 않아요 정크 좋아요 여기 뭐야 이거 상대 라인하르트 개도 어 개 아버지 아니 이하중에 겐진이 왜 죽지 무리한 게 안 들어가면 그냥 거점 내줘 그냥 거점 내주고 최대한 쏴가면서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걸 다 죽으면 어떡해 아니야 애들아 지금 일부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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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니 갑자기 잘하다 애들 왜이래 아 아 아 아 거의 3분 험하시네 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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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라도 죽여 방금 궁자쇠 아니었냐 쟤? 돌겄네 아 이거 좀 못 먹어 이거 오케이 메일 컷 아 진짜 애지겠다 내가 진짜 정크 와 아니 근데 이걸 못 먹는단 말이야? 이거 진짜 어 거점 가져왔네 자 메이가 저 모양인데 킬을 내는 거 봐 이거 메일 해야 돼 이거 이래서 메일 해야 되는 거 이거 봐 메일 킬 내는 거 봐 메이가 니퍼를 따고 있어 이 맛에 메일을 한다라는 거죠 야 라인하르트한테 도대체 언제까지 어무로 당할 거야 이 멍청한 자식들 이리 와 오케이 맥크를 땄고 라인하르트 따 라인하르트 따 라인하르트 그렇지 라인하르트 따 라인하르트 빨궁 게이들 메이메이메이메이 메이다야래 야야야야 겐지야 겐지야 오케 오케 어디야 오케 솔져 궁컷 맥클소리 맥클소리 어 맥클이 컷 야 봤냐? 야 봤냐? 솔직히 진짜 어? 정크래 잘해 안잘해 정크래 잘해 안잘해 정크래 잘해 안잘해 터치 피해 데미지 다금이야 정크래 잘하죠 자 이정도면은 정크야 나는 조크래지야 조크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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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단말이야 게임이 가자 가자 자리안은 1대1 과외해줄만해 자리안은 1대1 과외해줄만해 오케 메일 컷 자리안은 2대1 정크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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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파라다 정크래지 아 뭐야 안맞았어 이게 정크래지 정크래지 정크 리퍼 궁냄새 리퍼가 아직 활약을 못해가지고 얼마 궁이 없을텐데 오케이 리퍼 컷 하나 컷 오케이 라인하루트 컷 잘해 안 잘해 잘해 안 잘해 지리는거야 쥐살려고 아유 저딴 놈이 아이고 힐러라고 아 이번 한 번은 애져 야 애졌다 어 애졌어 내가 지금 뭐하려고 그랬냐 내가 궁키고 그냥 자살할까 했었거든요 내가 궁키고 그냥 자살할까 했었는데 어? 겐지형이 이걸 좋아 좋아 애들 들어간거든 어 이겼다 못본걸로 해줄게 겐지요 겐지 잘했네요 겐지 잘했네 2연승 갑니다 아 2000점도 심해구요 플래는 가야됩니다 2000점도 됬을까? 아아 드디어 여러분 아 2000 2200까지 갔다가 2000점 내려갔다가 다시 2000 올라갔던거 다섯번째 저번 어저껜가 엊그저껜가 4번 갔죠? 2000 갔다가 또 내려가는거를 4번이나 했어요 2000을 4번이나 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이제는 승리합니다 그래도 어 수면 위로 올라오긴 했어요 아냐 심해 아직 심해인데 아직 심해인데 이제 약간 산소가 좀 적은 조금만 이제 어 산소 조금 맛있는 애들 원래 심해어들이 산소가 많이 모자르잖아 난 이제 약간 산소 맛있는 층으로 온거야 빛이 보이는 측으로 적절하다 아 안전하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셔서 감사합니다